5일차 우리 오늘은 듣기 제2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듣기 제2부분 유형설명부터 해드리면 듣기 제2부분은요.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과 들려주는 녹음이 일치하면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x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유사 표현에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유사 표현에서는요. 거리와 관련된 표현을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등장했는데 녹음에서는 가깝다라는 표현 대신에 방비엔이라는 옆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옆쪽이면 멀다라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옆에 그 별표 옆에 제시된 단어가 그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유사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답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표현들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는 비슷한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비슷한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녹음에서는요. 시아 왕 시, 워 더 랄 동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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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구다라고 했는데 문제에 뭐라고 등장했어요? 시아 왕 시, 워 더 동쉬의 동쉬의 학구인데 동쉬는 뭐죠? 그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동자가 같다라고 해서 답이 일치가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어? 비슷한 것 같았는데 그럼 일치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시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은 완료했어요. 했다라고 등장했지만 녹음에서는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지만 문제에서는 했다, 완료했다라고 끝났으면 답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질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시점들과 들려준 내용이 시점상 맞는지 혹은 다른지 확인하셔서 역시나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답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예제가 두 번 등장할 동안 1번부터 10번에 있는 별표들을 먼저 해석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해석해 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옆에 문장 보시면 이생 런웨이, 마마도 어두워, 메이원티 이생 의사는 런웨이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느끼다, 뭐라고 생각해요? 마마도 어두워, 엄마의 귀가 메이원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주의해서 들어주셔야겠어요? 그죠? 의사가 엄마의 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중점을 두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最近妈妈一直说耳朵疼,我带她去医院,但是医生说,她的耳朵没问题,不用吃药,多喝水就可以了。 医生认为妈妈的耳朵没问题。 但是医生说她的耳朵没问题,但是医生说她的耳朵没问题。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뭐래요? 说, 말하기를 엄마의 귀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答은 일치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三文字 더 풀어볼게요. 二번, 역시나 지금 딱 보시면 뭐예요? 거리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国家地域餐,理查,不远 国家地域餐,理查,不远 国家地域餐,理查, 여기에서부터 뭐하지 않다? 不远 远지 않다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육관과 여기에 거리가 가까운지, 뭔지 중점을 두고 들어볼게요. 例题二 国家地域餐,理查,不远 国家地域餐,离这儿很近 国家地域餐,离这儿很近 看见前面那个路口了吗? 你从那儿向右走一百米,就会看见一个黄色的大楼。 那个楼就是 国家地域餐,离这儿不远 国家地域餐,离这儿不远 国家地域餐,离这儿很近 国家地域餐,离这儿不远 国家地域餐,理查,不远 国家地域餐,离这儿很近 国家地域餐,离这儿不远 你看到什么 spike,不远 我的比如流ано 정확하게 들었으면 우리 답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 수로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유사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깊게 들어서 답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실전 PT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PT 우리 오늘은 1번이랑 그리고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벌표 옆에 내용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타지야 푸진 요条小허 자 타지야 역시나 거리에 관련된 표현 나왔죠. 푸진 근처에 요 있어요. 뭐가요? 작은 강 하나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뭐 중점적으로 들어주셔야겠어요? 그렇죠? 그의 집 근처에 강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강이 있기는 한데 뭔지 가까운지 중점을 두고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은 하다를 창조에 다 알아보겠습니다. 시题 1 시题 1 시题 1 在我家南边 离我家不远 离我家不远 有一条小河 河边 河边 有很多 苹果树 还有一块 草地 以前 我经常 去那儿玩 他家附近有条小河 他家附近有条小河 자 한번 같이 한번 해석해볼까요? 在我家南边 우리집 어디에? 남쪽 그쵸? 你我家不远 뭐래요? 你我家 우리집에서부터不远 멀지 않은 곳에 有一条小河 작은 강 하나가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뭐예요? 그쵸 체크해요 왜요? 不远 멀지 않다와 不远近 근처는 비슷한 뜻이 일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쵸 체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같이 4번 해석해볼까요? 阿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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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중장을 들고 같이 들어볼게요 阿尔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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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十点一刻了 节目也演完了 阿尔子 去洗脸 刷牙 准备睡觉了 阿尔子 阿尔子 都十点一刻了 阿尔子 节目也演完了 快去洗脸 刷牙 准备睡觉了 阿尔子 还没 起床 都十点一刻了 洗脸 洗脸 刷牙 뭐예요? 그쵸? 양치하고요. 준비,睡觉. 여러분, 준비 무슨 뜻이에요? 준비, 그쵸? 준비하다 라는 뜻이에요. 뭘 준비해요, 여러분? 睡觉. 여러분, 우리睡觉 무슨 뜻이죠? 잠을 자다 라는 뜻이죠. 즉, 뭐 할 준비하래요? 잠을 잘 준비를 하래요. 그런데 우리 별표 옆에 뭐라고 등장했죠? 얼츠 아들이 하이, 메이치, 쥐, 일어나지 않았대요. 즉, 아직 잠을 자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쵸? 불일치.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준비,睡觉.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했는데 4번째 별표 옆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불일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듣기를 들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들으신다면 우리가 답을 조금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독해 이 부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독해 이 부분은요. 위에 제시된 보기들을 밑에 알맞은 빈칸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통해서 의미상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빈칸의 기준으로 빈칸 앞뒤를 확인해서 그 빈칸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갈지 빠르게 알면 문제 푸는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은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리 그때 어순별 문제 공부할 때 알려드렸었죠. 명사는 앞쪽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관영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제가 관영어랑 명사 사이에서 그 둘 사이가 수식관계를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단어 누구였어요? 그쵸, 이 더 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순별 문제가 아닌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어떤 단어 끝이 더루 끝났는데 그 뒤에 빈칸이 뚫렸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 여기 누구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명사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명사가 앞쪽에서 어떤 숫자나 또는 지시대명사 쪼나 같은 것의 수식을 받게 되면 이번엔 중간에 누가 필요하냐면 양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앞이 양사일 경우에는 역시나 이 자리에는 무조건 그 양사에 알맞은 명사를 위해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전치사를 찾아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전치사는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뜻이 대부분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 애개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어떤 명사나 대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전치사 9를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들 뒤쪽에 빈칸으로 뚫려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서 명사나 또는 대명사를 찾아서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요, 동사. 뒤가 빈칸으로 뚫렸어요. 우리 동사가 수러일 경우에는 뒤쪽에 목적어 동반할 수 있죠. 이 목적어 자리에 주로 들어가는 품사가 명사 또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의미를 파악하셔서 그 뒤에 이 동사에 알맞은 목적어를 찾아주시면 먼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 2번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지금 보시면 우리 방금 말했던 거 뭐뭐로 끝나고 그 뒤가 빈칸으로 뚫리면 여기에 필요한 품사 제가 명사다라고 했었죠. 앞에 해석해 볼까요? 시엔 짜이더, 현재 모가, 지에훈 결혼하는 게 위의 라인, 위의 왔러, 점점 더 늦어진대요. 그러면 이 결혼하는 주어로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그쵸, 비에, 미엔 칭련, 젊은 사람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2번 볼까요? 자, 뚜웨이, 우리 뚜웨이는 맞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의미상 맞다가 아니라 전치사로 모모에, 모모에 대해서 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뚜웨이, 모모, 헌요, 빵, 빵쭈 하면 어디어디에 도움이 된다는데 뭐가요? 매일 포도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게 뭐에 좋겠어요? 그러면 뚜웨이, 찐, 강, 헌요, 빵쭈,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기 때문에 이런 식을 전치사 뒤도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바로 실천 PT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천 PT 우리 앞쪽에서는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쭉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일단 빈칸 앞쪽만 볼게요.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그쵸, 시에 쓰다 있어요. 동사스러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무엇을 쓰다라고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 누구 있어요? 그쵸, 바로 시에 신, 편지 있어요. 우리 시에 신, 편지 쓰다죠. 자, 만나 다시 한번 앞쪽부터 해석해 볼게요. 남동생이 취고와 해외에 간 후에 징, 장, 게이, 마마, 시에 신, 엄마한테 자주 뭘 써요? 편지를 쓰다. 역시나 의미상 맞기 때문에 답은 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서는 우리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역시나 5번 로 끝났기 때문에 뒤쪽에 와야 될 것보다 바로 명사 해석해 볼까요? 자, A에 보시면 너의 다리가 좀 좋아졌어? 라고 묻고 있죠. 비에 하오뚜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걱정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시에 신, 이덕, 관신, 너의 관심이 정말 고맙다. 라고 의미상 답은 D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양사 있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도 알맞은 이 양사에 대한 명사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동사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뭘 지니고 가지 않았는지 뭘 챙기지 않았는지 의미상 뒤쪽에다 명사 알맞은 명사 집어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파트는 쭉 앞쪽부터 해석하실 필요 없이 빈칸 앞뒤를 통해서 알맞은 단어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쓰기 파트 우리 오늘은요. 연동문과 겸어문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동문은 굉장히 쉬워요. 연동문이 뭐냐면 하나의 주어에 동작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연동문이라고 부르는데 동작이 연달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동문은 동사가 최소 몇 개 이상 들어가겠어요? 그쵸. 두 개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왜요? 동작이 연달아서 발생하려면 두 개는 있어야겠죠. 자 연동문은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뭐냐면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돼요. 무슨 순서대로냐면요. 우리가 동작을 하는 순서대로 배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죠. 우리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가는 게 먼저예요. 밥 먹는 게 먼저예요. 그쵸. 가야 밥을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는요. 항상 뭐부터? 먼저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누구부터 써야겠어요? 취부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하러? 출판.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동문에서는 동사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태조사 넣어줬고 또는 부사나 조동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먼저 우리 부사랑 조동사부터 볼게요. 동사가 두 개 이상이지만 우리 부사랑 조동사는요. 항상 주어 뒤에 즉, 첫 번째 수로 앞쪽에다가 넣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러시 쥬어 페이지 쥐 러종구어 선생님은요. 쥬어 페이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갔는데 이미라는 부사 넣고 싶지만 여기는 쥬어 동사 하나 있고요. 쥐 동사 두 개 있어요.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쥬어 뒤에 즉, 맨 첫 번째 수로 앞에 넣으셔서 문제, 문장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워, 샹, 쥐, 도슈, 관, 칸, 쇼 나는 도서관에 책 보러 가고 싶대요. 역시나 도서관을 먼저 가야 책을 볼 수 있겠죠. 동작하는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고요. 이 모든 동작을 다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역시나 첫 번째 동사 앞쪽에 집어넣어서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러, 쥬어, 꾸어의 위치는요. 먼저 이 러랑 꾸어는 항상 마지막 수로 뒤에 왜냐하면 그 연속되는 동작을 다 완료했고 다 해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동사 뒤에 넣으셔서 타, 쥐, 쥐, 일어나서 시, 리엔, 세수하고 추, 쥐, 러, 나갔어요. 이렇게 동작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문장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 완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동사 뒤에 러 집어넣어 주시고요. 똑같이 타, 쥐, 이메이, 고어, 쥐, 쥐, 꾸어, 잉, 위 그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 역시나 두 동작 다 경험해봤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동사 뒤에다가 꾸어 집어넣어서 문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가 의미하는 건 이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다음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 동사와 동사 사이에 집어넣어서 타, 칸, 쥐, 쥐, 칸, 쥐, 쥐, 칸, 쥐 첫 번째 동사 뒤에 집어넣으면서 넣으셔서 책을 보면서 뭐 한다? 밥을 먹는다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동문은 동작을 하는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동태조사나 부사나 조동사 집어넣을 때 위치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문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겸어문 배워볼게요. 겸어문은요. 역시나 문장 안에서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해요. 그런데 연동문과 다른 점은요. 이 겸어문은 이 첫 번째 수러의 목적어가 이 두 번째 수러의 주어 역할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겸어문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겸어문이 바로 사역 겸어문이에요. 사역이 뭐예요?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게 바로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 겸어문을 주로 문장에서 많이 만들도록 나오는데 예문 보세요. 자, 이 단어는요. 랑,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마마랑 워 엄마가 누구를 시켜요? 나를 시키죠. 뒤쪽 볼까요? 나 싸우 방지엔 방을 청소하다인데 그 방을 청소하는 주어 역시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즉, 마마랑 워 엄마가 나를 시켜요. 내가 뭐하도록? 워 다 싸우 방지엔 내가 방을 청소하도록 마마랑 엄마가 나를 시킨다. 그러면 지금 원은 이 랑에 대한 목적어 역할까지 하면서 나 싸우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똑같아요. 마마랑 이번엔 띠리 엄마가 남동생을 시켜야 남동생이 모하도록 취의위에 병원에 가도록 하게 한대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남동생을 시키는데 병원 가는 주어도 역시나 남동생이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겸어문은요. 첫 번째 수로의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어문 어순을 만들어주는 문장은 힌트로 바로 이 사역 겸어문을 만들어주는 동사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아, 나 지금 사역 겸어문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동문과 마찬가지로 겸어문도 동사가 이완한 두 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문장에다가 러저꾸어나 부사랑 조동사 집어넣으려면 위치를 아셔야겠죠. 먼저 러저꾸어는요. 모두 마지막 수로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타랑워 그는 나를 시켜요. 내가 뭐하도록 시 반즈 쟁반을 닦도록 시켰다 완료한 거기 때문에 랑러 아니고 마지막 동사 뒤에 집어넣어서 다 완료했다라는 거 똑같아요. 워랑 다 내가 그를 시켜요. 뭐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나 점이 앰뻐 빵을 빵을 가지고 있도록 빵을 쥐고 있도록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시키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지막 동사 뒤에다가 저 붙여주시면 되고요. 연동문과 마찬가지로 부사랑 조동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여러분 랑도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마 부랑 디디 칸디엔 시 남동생이 TV를 보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뿌나 메이 같은 부정부사를 이 뒤쪽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역시나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아빠는요. 아들을 뭐하도록 시켜요? 땅 되도록 뭐가요? 운동선수가 되도록 희망한대요. 조동사 샹 역시나 첫 번째 동사 앞으로 집어넣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험문도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러저 꾸어랑 부사랑 조동사의 위치 잘 집어넣는 연습 많이 해주셔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겸험문은요. 첫 번째 수로의 목적어와 두 번째 수로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가 누군지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겸허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겸험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떤 게 겸허 단어로 들어갈지 찾아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보시면 동사가 지금 누구 있어요? 취 있고요. 와 있고 따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따 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연동문이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이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까요? 그쵸? 따 데리고 가야겠죠? 누구를요? 나를 데리고 그 다음 동작 뭐 해야겠어요? 취 공 공 공 공 공 공 마지막 동작 뭐 하는 거예요? 왈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하나 등장했어요? 찡 장 이라는 부사가 있죠? 제가 이렇게 연동문에서 부사의 위치는 첫 번째 동사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 정리해 보면 주어 빠바 아빠가요 찡 종종 자주 나의 나를 데리고 취 가요 어디를 공 공 공 공 공 공 이런 식으로 연동문은 동작을 하는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고요. 부사의 위치는 항상 첫 번째 수로 앞쪽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보시면 지금 누구 보이세요? 랑 겸업 동사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겸업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맙게도 겸업 첫 번째 수로의 목적어와 두 번째 수로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겸업 단어 지금 누구가 같이 붙어 있어요? 띠디가 같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첫 번째 주어는 누가? 다 그가요. 랑 띠디 남동생을 시켜야 뭐 하도록 취이 가도록 어디에? 도슈관인데 지금 누가 등장해 있어요? 러가 등장해 있어요. 우리 이 러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붙여야 마지막 동사 뒤에 붙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다 완료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가 띠디 남동생을 시켜야 뭐하게 취이 럭 가도록 시켜야 뭐하러 어디를? 도슈관 도슈관에 가도록 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실전 pt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pt 먼저 우리 2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 역살랑 있는 거 확인하셔서 나 지금 경험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시키는 주어. 누가요? 워 내가요? 랑 시켜요. 누구를요? 띠디 남동생을요. 남동생이 뭐하도록? 왈 요시. 왈은 놀다 하죠. 요시는 게임이에요. 즉 게임을 하도록 게임을 하면 놀도록 시킨다는데 지금 부정부사 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정부사는 첫 번째 동사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요. 워 나는요. 뭐랑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 누구를요? 띠디 남동생이 뭐하지 못하도록? 왈 요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또는요. 요 자리는 밖에서 상관없어요. 띠디 남동생이요. 뭐랑 워. 나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내가 뭐하도록? 왈 요시. 게임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는 알맞게 배열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요. 첫 번째 누구 있어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지금 동사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겸허동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겸허문이 아니라 연동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동작 순서부터 정해볼까요? 자 책을 보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어요? 도서관에 먼저 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는 누가요? 우어. 나라는 주어가.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뿌우샹이라는 부사랑 도동사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 전치사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부사나 도동사 같은 거 집어넣으려면 첫 번째 동사 앞으로 집어넣자 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동사가 누구예요 지금? 취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외웠던 순서 부조전 맞춰서 워 뿌우샹 끈타. 나는 그와 뭐하고 싶지 않아요? 취이 도슈관 도서관에 가서 칸슈 책을 보고 싶지가 않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동문은 항상 동작을 하는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겸어문은 첫 번째 수로의 목적어가 두 번째 수로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겸어 동사랑 그리고 겸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잘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ف errado할 수 있을 겁니다. 나 игр의 engines Sie. वez.